그리움의 그림입니다. 분단의 반대는 통일입니다.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분단은 이별이고 그 반대는 만남입니다. 고통을 반추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통의 극복을 지향합니다. 박진화의 그림이 분단과 이별의 고통을 반추하는 한에서 그의 그림은 동시에 통일과 만남을 향한 동경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사인여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두산천지를 중심으로 사망으로 열린 통일된 대동세상이야말로 박진화 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요원하죠. 그래서 현실은 분열 속에 있고 그 분열을 반추하는 박진화의 그림 속 세계는 그리움으로 열리고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그림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때문에 그리움으로 그리는 그림. 그게 그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한 건 우리 말에서 그리움과 그림이 어원이 같다 주연이 알고 계실테지만 상기시켜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진화의 그림은 그림의 본질에 가장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풍경이나 아침의 열림 1, 2 같은 그림은 이건 뒤에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그 그리움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열립니다. 공간은 모든 물성을 지닌 모든 존재의 그러니까 물체의 지평입니다. 공간이 그리움 속에서 열린다면 우리는 존재가 그리움 속에서 열린다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님을 향한 그리움이어서 어떤 지향성을 그 본질로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님을 향한 그리움이든 간에 그리움은 그리운 님과의 만남을 지향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움은 언제나 만남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님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움은 사람들 사이의 공간으로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물의 자기 거리로도 나타납니다. 처음 소개했던 정물에서 형상과 색의 어긋남이야말로 그런 자기 거리의 형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로부터 어긋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거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기로부터 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우리의 존재가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그 그림에서 색은 형상 없이 있을 수가 없고 형상 또한 색 없이 있을 수 없는데요. 원래는. 그래서 그들은 원래 모든 사물에서 공속합니다. 가치 있게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 속에서 색과 형상은 어긋납니다. 그리하여 색은 형상을 그리워하고 형상은 색을 그리워합니다.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장소에 유동하는 물상은 자신이 있어야 할 본래적 장소를 그리워합니다. 임진강을 등지고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은 강가에 흔들리는 주인 없는 배를 그린 건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다 보셨을 테니까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을 테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호도 이렇게 바닷가에 배 그린 거 있잖아요. 뭐 고호가 워낙 유명하고 하니까. 그런데 고호가 그런 그려놓은 바닷가에 배를 보면서 저는 그리움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그렸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보고 있으면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사공이 누굴까? 어디로 가나다가 못 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걸까 하는 질문. 어디 갔나요? 이제 사물의 그림입니다. 물가에 흔들리는 빈 대는 사라진 사공을 그리워하고 자유롭게 오가야 할 분단의 바다 저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그림인데요. 여기 보세요. 뭐 그냥 보면 이거 그림 처음 그리는 애들이 그냥 뭐 기적기적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보십시오. 코카콜라라는 제목인데 이 난무한 플라스틱 의자 다 마시고 나면 뭐 이런 병이 무언가 강화의 어느 골목 위에 저기 뭐 저기 슈퍼 옆에 있으면 딱 맞을 그런 저건데 어떤 자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 속에서 플라스틱 의자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누가 앉았던 의자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혼자 있는 외로운 의자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져요. 네 주인 누구냐? 왜 너의 의자야? 너 혼자 있냐? 그렇게. 그의 그림에 이 플라스틱 의자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이런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의 그림 속에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까지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근원적인 자기 분열 속에 있고 자기 그리 속에 있고 그 분열을 극복한 존재의 본래성을 향한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박진환의 그림은 그런 그리움의 절절한 표현입니다. 박진환의 그림은 что- 그리움의 그림은 schaffen